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사실 난 아직도 사역자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사역자는 뭘까? 사역자님의 목표 노하우를 전체를 다 함께 전수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고 멘토 시스템으로 해왔거든요 바라기는 학생들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현장의 내용을 멘토 교수님에게 직접 배우는 이런 신학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대원 1학년 이진경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께 우리가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대원 3학년 이사야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에 와서 가장 값진 시간 중에 하나가 사역 멘토링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대원 생활을 하시면서 값지고 귀한 시간을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꼭 사역 멘토링 스쿨 6기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환천성교회를 섬기는 목사 민재입니다 현장 목회에 대해서 진료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 사역 멘토링 스쿨 6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